2016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바동리그 인천 예림도어와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입니다. 장수영 선수 대 안관욱 선수의 대국인데요. 저 대만은 이제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흙도 꽤 두터워졌네요. 두터워졌죠. 그리고 지금 상변에 치중했는데 약간 중앙 젖히는 그냥 빈삼각으로 막는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요. 그 옆쪽으로요? 네. 이렇게 막으면 득인데 이거 젖힐 때 기분 나빠요. 찌그러져야 돼요. 아, 그거 참. 모양이 구겨지네요, 정말. 수습이 안 돼요. 지금 보통의 경우는 그냥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선수로 끊어잡겠다는 뜻이에요. 흙집이 이쪽 중앙, 좌상기, 우상기. 베개 모양이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는 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선수로 끊어잡고 네. 끊어잡고 큰데요, 정말. 네, 우변에 이걸 붙이는 수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붙이는 게 재밌어요. 여기를 위로 받으면 밑으로 젖혀서. 저런 데를 어떻게 둬야 될지 정말 어려운데. 잡으면 여기로 몰고요. 입구 버티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변을 그냥 가네요.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쎈 이유가 다 있네요. 저는 그런데 맛이 있는 건 일단 다 없애놓고 시작합니다. 뭔가 안간옥 선수가 조금 두터워 보이는데 왜냐하면 장수영 선수가 좌변 쪽에서 너무 아우 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안간옥 선수가 돌을 우측에서 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게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무르기 뭐 이런 부분에 그런데 그건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거거든요. 중앙으로 껑충 뛰겠죠. 이건 뛰어야 됩니다. 뭐 여기 우아기 쪽에 액션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고요. 이렇게 되면 백집은 일단 세 군데 정도가 크네요. 그렇죠. 안간옥 선수가 좀 전에 으흑 했지 않습니까? 트레이드 마크. 자, 이때가 이제 재밌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익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여기가 좀 맛이 고약한 게 있습니다. 어, 거길 뜨네요. 맛은 맛으로 끝난다. 여기 빠지는 건 그 맛을 노리는데 여기가 박약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익게 되면 물시록이 잡으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두텁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붙였으면 제일 안전했는데 붙여서 만약에 뻗어주면 그때 중앙을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하지만 나리 자르륵 하면 뭔가 그 연결에 다섯, 여섯 그러면 이제 옆구리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흙은 백은 패를 하죠. 이렇게 하자면 아까 그 지금 같아졌죠. 차단하러 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중앙이 조금 단단해지면요. 요거 밀고요. 요런 데가 지금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북이 있지 않습니까? 안가능 선수가 약간 돌로는 때요. 아주 재밌게 나와요. 맞아요. 그런 습관이 있죠. 회전 초밥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전 냄새가 묻힌 풍깁니다. 여기는 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오, 좋았어요. 잡으러 왔죠. 네, 장수영 선수가 지금 초읽기 한 번 소비했습니다. 기세는 끊는 건데 아, 백이요? 네, 끊고 모을 때 패를 하자고 하는 거죠. 패를 뚱뚱 따내면 행마의 리듬을 찾을 수 있으니까 끊는 것도 생각할 수 있네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갇히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둑교관에 적 있잖아요. 쌈지 뜬 문 지나니 대예로 나가라. 아, 그쪽을 듣니까? 근데 고기가 이제 그거는 조금 격조가 떨어진다고 보고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데 했다가는 요수만 되면 진짜 그것만 되면 아주 베리 굿이다고 얘기하려고 할 때 여기가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씌우는 게 되면 가장 좋은데요. 오, 해피데이죠. 네. 30초 1, 2, 3, 4, 5, 6, 7, 8, 9, 9, 10 3번 남았습니다. 장수영 선수가 기세를 젖혀놨는데 네. 저 장수영 선수하고 안가룩 선수야 항상 저런 바둑 스타일이에요. 장수영 선수가 상대방을 이길 때 저렇게 많이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안가룩 선수가 슬슬 모니까 좀 괴롭죠. 왜 괴로우냐 하면요. 이거 들여다보는 게 또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씌우는 자세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서두면 이걸 먼저 무난 인사드리는 순간에 곤란해지죠. 마땅히 다음 행마가 떠오르지 않나 봐요. 지금 이제 저럴 때 갑갑하죠. 초읽기까지 하면 초는 물어오고 빚은 졌는데 상황길 다 와서 정말로 초읽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모르죠. 방송대국에서 초읽기를 하면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일국은 뭐 거진 어떻게 이거 이거 따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것도 잡혔네요? 네. 큽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나가면 그만인데. 그냥 나갑니까? 이제 요패가 있는데 집이요. 흑집이 기존에 요거 잡았는데요. 잡은 데에서 요거 잡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우악이 이쪽 젖히는 게 큰 수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막는 수가 쌍방 최선입니다. 넘어가는 선수인데 이거 잡는 게 있죠. 이런 데 끝내기인데 지금 이 집이 크게 맨 처음에 있는 데서 백이 이걸 살았어요. 흑집은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수도 아까 막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둘 다 가능한 수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두는 수도 되죠. 여기를 둬도 되고요. 여기 두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구단은 바둑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듯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마지막 그러니까 우변 쪽에서 더 좀 심하게 쳤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화기에서 너무 쉽게 살려준 거 아닌가요? 살 수는 있는데 좀 아쉬워요. 뭔가 일단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시작을 했는데 장수영 선수가 끈끈한 수를 찾아냈어요. 여기는 어떤 수를 놓으냐고요. 이런 데 두면 일단 잊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으면 이거 치받는 수가 있어요. 가와 나가 맛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는 무슨 자리다. 왜 이걸 갖다 놨냐면요. 여기를 갈라왔을 때 장문의 형태를 갖고 있죠. 나와 끊으면 근데 저긴 가는 거예요. 이제 바둑은 수순인데 아까 제가 말하는 수순이 둘 차례가 와야 되거든요. 그전에 나빠지면 안 되니까 지금 주도권은 계속 안간호 팔단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바둑은요. 법은 멀고요. 주먹은 가깝습니다. 아군이 아무리 멀리 있어서 응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30초 이어주질 않고 쌍잎을 섰습니다. 이얼 수가 없죠. 네. 이어줬다가는 중앙이 뚫리니까 쌍잎을 쓰니까요. 이제는 백도 약점이 있지만 흙도 약점이 있어요. 흙도 약점이 있죠. 지금은 생각의 정리를 해야 될 자리죠. 이거 여기를 지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좌변 쪽에 패가 그래도 뚜거기 뚜거기 점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두 점은 지금은 수습 하려면 입구 자 붙이면 수습 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선용욱 선수와 김이란 선수의 대국은 거의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패싸움이 큰 패싸움이 남아있어요. 안칸욱 선수가 그 우변 쪽에 그거 막아주는 게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거 뚫어야 되는데요. 같이 뚫으면 연결이 됐어요. 배기 수습이 좀 잘 됐어요. 좌변의 패를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쪽으로 안 건드리고 미리 하지 않습니까? 막으면 일단 하나 끊어놓겠다는 뜻 같은데 끊는 게 뭐 득이 있나요? 중앙을 연결하면 그냥 아직 못 살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머리 아픈 게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여기 이걸 막겠죠? 이걸 막으면 그쪽을 막나요? 이걸 막으면 이쪽으로 뚫려서 기분 나쁘고요. 아 그걸로 막았네요? 이걸로 막으면 이걸 타고 나가요.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거 뚫었을 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여기를 중앙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미리 젖혀놔요. 그때 끊을 때 여기를 연결해버리면 사방에 흑돌이 도움이 되는 거군요. 이건 뭐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호수의 선수입니다. 여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를 이은 거예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이건 뭐 기세고요. 여기 살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귀가 다치겠어요. 귀가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요. 젖혀서 살 수 있다고 보면요. 이걸 젖히면 이거 껴붙이는 게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맛이 또 나쁘죠. 호약하죠. 정말 집 한번 만드는 기계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패싸움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잡는 건 안 되니까 돌아간 거죠. 베개 패감이 보이지가 않죠. 네. 이제 따고 저게 두 집보다 좀 강한 의미가 있어요. 아래쪽도 네. 단수가 큰 자리인데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으세요. 따는 게 아니라 하변에 좌, 위쪽에 지금 기회입니다. 이거 왜 거기를 둬요? 여기가 지금 김일환 선수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일환 선수 속 생각은 반면으로도 내가 어떨까. 아, 그런가요? 그런 거 같은. 이기는 건 부동 아니냐. 집을 안 세봤지만 끊어놓는 건 흑정 강의상 하나 드리고요. 자, 이제 근데 여기를 두면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남아있나요? 아, 그것이 있군요. 그러면 좌변에 그쪽이 두 집짜리 하고요. 패도 마지막 반패가 마지막 반패는 흑이 이기겠습니다. 네, 그쪽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아주 빡빡한 바둑인데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따낸 데가 많은데 더우면은 걸린 것 같은데요. 사석이 서로가 네, 사석이 지금 좌우쪽 따냈고 중앙에 습점 따냈고요. 자,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일국이 가장 먼저 끝나고 계세요. 네, 뭐 선웅 선수 들면 아주 재밌어요. 네. 과연 덤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인천 예린도에서는 항상 선웅 선수가 제일 먼저 끝나는데 지난 라운드 최규병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가장 늦게 끝났었어요. 서로 사석이 많아요, 지금. 걔가 할 때는 사실 작은 집부터 메우는 게 최고인데. 거의 다 메우게 되나요? 그렇진 않겠군요. 화면에 있는 데를 드러낼 것 같아요. 안 드러내도 되네요. 25집. 백두 사석이 어마어마합니다. 흑의 사석이요. 여기 10집 만들 것 같아요. 깊은 밤,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메워도 메워도 집이 안 줄어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네요. 네, 그렇네요. 백이 넉집 반. 아니, 넉집을 이겼으니까 10집 반 승리.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막 팔을 너무 열심히 해서 차이가 적혀진 줄 알았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쑥 보니까 백이 넉넉해 보였거든요. 사석 많다고 해서. 자, 백이 10집 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 뭐 바둑은 흑의 흐름인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결국 끝내기에서 김일환 선수가 5위를 정했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부천 판타지아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일환 선수 그런데 선우구 사움이 좀 아쉬운 건요. 네. 아까 그 우변 쪽 우상기 쪽에 끼웠지 않습니까? 네, 네. 두 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상변 쪽을 뚫려줬으면 쉬웠어요. 아, 두 점 그 요석을 잡힌 거요. 네, 그쪽을 살았으면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터에서 이탈한 건데 아쉽게 됐고요. 30초 장수영 선수는 또 늠름하게 수습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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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왼쪽은 살았었고 또 오른쪽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터질 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여길 두면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요. 이거 폭탄 터졌는데요. 마지막 근데 그거는 단수를 치지 않나요? 아, 이렇게 하는군요. 이거 이수는 안 되고요. 이수는 여길 끊어서 안 되고요. 그냥 여길 두는 수가 있네요. 어, 이거 안 되는데 폭탄 터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 배기둘 차례 아닌가요? 지금 여길 이었잖아요. 네네. 얘를 밀고 다행히 이걸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밀고 들어가서요. 이걸 끊는다고요. 그러면 그 아래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 여기로요? 네. 여길 들어가잖아요. 아, 딱 사는군요. 네. 아, 이게 있네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가와 나를 맛보는군요.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길 먼저 가면 이건 또 안 되는군요. 이걸 두고 아, 여기 약간 아슬아슬 여길 먼저 두면 시간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두겠죠. 여길 두면 그만이군요. 아까하고 똑같네요. 이거 두면 이렇게 해서 또 가와 나와 맛보게요. 좁은 데서 뭐가 안 되나요? 뭐가 될 것 될 듯 될 듯 될 듯 될 듯 안 되면 이제 다른 데 두 개 있죠. 하변도 거기 왔어요. 뭐가 되나요? 이게 있나요? 이게 있나 본데요? 그런데 이제 붙였을 때 백이 옆으로 두면 붙였을 때 옆으로 두면 아니죠? 아까 뭐 계속 계속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지금 참 극적이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걸 찔러도 막아서 똑같네요. 또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작겠네요. 단수하고 여기 선수니까. 패값만 손에 맞네. 아 이제 그거 끝내기는 됐네요. 끝내기는 알뜰하게 살았어요. 장수현 선수 아주 방패가 장팔 사무만 하는지 방패 세요. 하변이 지금은 선수로 잡고 어디가 큽니까? 이쪽 끝났고 여기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탈출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설설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탈출이 돼 있습니다. 살아있네요. 그런데 그것도 좀 맛이 나쁘지 않나요? 솔솔 그런데 여기 맛이 좀 나쁘죠? 자체로는 지금 못 살았죠? 자체로는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 귀의 맛이 좀 생기죠. 지금 여기가 이수가 안 되는군요. 여기가 지금 연결이 이 늑점에서 이 자체로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연결돼 있다고 하면 이거 뚫리는 순간에 폭탄이 여기가 저렇게 세 점을 키워놓은 수가 도움이 되네요. 지금 초반에 옛날 옛적에 한 게 지금은 중앙 늑점이 자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요. 지금 바둑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화변이 큰 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선점을 해서 또 놔야 돼요. 또 놔야 돼요. 안 뚫면 맛이 나쁜가요? 안 뚫면 옆구리 붙이면 끝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옆구리 붙이면 기분 나쁘네요. 여긴 백코트 해야 되는데 가장 무식하게 치바두면 끝납니다. 이거 둘 때 쓱 들어가잖아요. 이걸 두는데 낮은 포복의 진실을 보여주면 돼요. 지금은 그쪽으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 기는 순간에 이거는 잡혔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도요. 이 젖 치는 게 좀 기분 나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또 넘어가면요. 또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정말 기분이 안 좋네요. 잡힌 척 하고 있다가 네. 이쪽에서 국 끓여 먹고 저쪽에서 지지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맛들이 참 뒷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둑 보시면서 우리 바둑편 여러분께서요. 돌을 버릴 때 아무데나 버리고 나서 단수 그냥 하지 않습니까? 아껴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기불 단수라고요. 그렇죠. 단수 몰 때 조심해라. 그런데 좌하기 쪽 단수 몰 때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안 하시면 진짜 곤란하죠. 이거요. 좌하기 쪽이요. 여기는 상대방을 몰아서 사깃형을 만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저치고 단수 치는 거요? 상대방을 우형을 만들 때는 하는 겁니다. 여기만 방어한다면 이수가 가장 좋은 수예요. 이걸 몰고요. 따낼 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여긴 뒷맛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이 이걸 잡았죠? 지금은 하변만 막는 데는 이게 반상 최대 같이 보이는데요. 하변을 여기를 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옆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뻔할 뻔자예요. 이제는 안간호 선수가 중앙 쪽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중앙 집이 크냐 중앙에 이쪽 블랙라인이 크냐 안간호 선수의 용의 주도함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벌써 이걸 다 해놨으니까 연결해봐야 입 굿잖아요.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을 진작 하나 해놨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선수거든요. 선수네요. 안 놓으면 귀 젖혀서 잡힙니다. 패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냥 지켜놨어요. 안간호 선수의 전매 특허 중에 하나 위빙도 있고요. 기침 잔기침 거기에 그 증상은 제가 분석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 항상 하느냐 그거는 제가 아직 캐치를 못했습니다. 하나 또 밀게 떼는 거예요. 이런 게요. 악기 이제 이렇게 하면 받으면 받으면 이거 이거 아주 그렇네요. 살짝 짜증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늘어주기도 좀 싫고요. 늘어주기 싫고 이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늘어주면 또 반대쪽에서 들여다보고 그렇죠. 이거는 참을 인자를 새기는 거는 바둑두는 분들의 숙명입니다. 결국은 뭐가 정수인가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정수는요. 네. 인의 기도를 닦는 데는 바둑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는 게 바둑이 최고인데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아까 그 허정 사범이 얘기한 아주 폭탄이 터지고 있네요. 제 예언이 맞았죠. 지금 자 1국은 끝났어요. 1국은 끝났고 2국과 3국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국은 박승문 선수 대 노영아 선수의 대국이었죠. 지금 여기는 젖치고 호구로 하는 겁니다. 자 이바조기인데 드디어 패 결국은 폭탄이 지금은 폭탄이 실행이 됐어요. 네. 실행이 됐는데 그동안 패감을 얼만큼 썼느냐가 문제죠. 그게 문제죠. 여기 지금 따냈고요. 지금 여기는 하나 두수 늘어진 패가 됐거든요. 좀 많이 줄었네요. 하나가 줄었네요. 여기가 여긴 놔야 되는데 이걸 따자니 패감이 두 개 생기거든요. 이거 따면요. 패감이 이걸 해서 그렇네요.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하나 몰아보는 거죠. 이 바둑은 두 바둑을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이 딱 단수를 치니까 어떻게 둬야 되나요? 거기에? 이거야죠. 패감으로 썼는데 아, 네. 장승영 선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승영 선수 이렇게나 자리치나 돌려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예요. 옆구리 붙이는 수 있어요. 안간옥 선수는요. 그렇네요. 그 아, 기분 나빠요. 박승문 선수는 그 와중에 모는 아주 좋은 수를 발견했네요. 끊는 수가 악수가 되어버렸네요. 순식간에 장승영 선수는 서비스 들어갔어요. 2016 한국기연총재배 시니아 바동리그입니다. 인천 예림도어 대 부천 판타지아 대결입니다. 2016 한국기연총재배 시니아 바동리그 인천 예림도어 대 부천 판타지아 인데요. 인천 예림도어가 지금 2등 이어서요. 아무래도 2판이 엄청 중요할 것 같고 사기권 팀들은 부천 판타지아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인지상정인데요. 지금 장수영 선수는 하변에 패를 시도하고 있는데 안간욱 선수가 패를 시도했죠. 이제 다 드러냈네요. 중앙이 그러면 이 공배가요. 다 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패를 따는 걸 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탈출하는데요. 아 그렇네요. 이게 다 탈출합니다. 저 한 장을 잡게 되면서 저수가 가능해진 거군요. 여기 탈출하는 거 여기 나가는 거 이게 탈출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 바둑을 열심히 잘 안 봐서 여기는 이제 이걸 잇게 되면 이어야 되죠? 네. 여기가 이게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성문 선수가 비마가 굉장히 큰데요? 박성문 선수가 두는 이 손길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거기가 또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잘 들리진 않는데요. 검토실에서 뭔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잡혔어요. 이걸 두면 이걸 가잖아요. 여기를 빠지면 빠지는 게 원래 선수가 됐는데 이걸 찍어버립니다. 저번에는 원래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모을 때요. 저희도 이쪽 안 보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잇는 틈이 없죠.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를 미리 해놨어요. 깜빡했네요.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옛날에 적에 해놨으면 선수거든요. 이렇게 빠져놨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잡혔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네 이거 집혀서 큰일 났는데요. 노영아 선수가 이거 빠져놨으면 이거 살기 전에 이건 굉장히 큰 자리란 말이에요. 노영아 선수가 지금 표정이 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저거는 패를 이긴 대단합니다. 이거 연결하니까 이거 둔 다음에 이걸 기다려서 여기를 뒀지 않습니까? 던졌네요. 참 노영아 선수는 좀 아쉽겠네요. 그걸 두기 전에 상변에 일단 빠져놨어야 되는 자리인데 불가게 한 수예요. 이쪽을 미리 하나 빠져놨으면 네 빠져놨으면요. 그냥은 소화가 안 되죠. 이게 그냥은 소화가 안 돼요. 사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빠져놨어야죠. 그러면 이봐도 그러니까 한 수만 네 아쉽겠습니다. 박승문 선수 빅토리 도어 박진감 있어요. 1승 1패 박승문 선수가 흙으로 불개승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유병호 감독은 인천 예림도에서 박승문 선수 정말 이뻐할 것 같아요. 1대1의 상황이 됐습니다. 노영아 선수 그 빠져놨지 않은 게 정말 아쉬워요. 아쉽죠 아쉽죠. 그건 미리 빠져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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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였죠. 그런데요. 치중하는 수가 있는데요. 치중에서 치중하는 수가 있겠는데 미리 해놓으면 그냥 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으면 네 막으면 이쪽도 치중해요. 끊으면 단수를 몰아요. 그러면 있든지 넘어가면 귀곡 삽니다. 그거를 몰 때 다 자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를 이기는 순간에는 지금 거기를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으니까 그냥 박승문 선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나 봐요. 그 유명한 계산서에 있었네요. 달리 승리의 문이 아니에요. 하변은 지금 중앙이 뚫리고 우변 돌파당하고 지금 승부의 키는 2국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승부판이 되는 거죠. 또 난리가 났네요. 중앙이 뻥 뚫리니까 네. 지금 여기는 또 이 습점이 안 보고 왔다가 이제 이거는 여길 둬야죠. 건너붙여 끊어야 돼요. 왜 안 건너붙였을까요?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책만 하다가 문제가 되죠. 이걸 두고 이걸 두면 뭘 뭐 있는 게 지금 기분 나빴나 봐요. 이게 커 보이는데요. 안 강은우 선수가 부천 판타지아의 완전 보물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1국과 3국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박승문 선수는 이미 이기는 길을 보고 있었군요. 지금 보니까요. 이 자리를 미리 했으면 지금 변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놓고 똑같네요. 이걸 두면 이렇게 되는 자리니까. 뭔가 좀 아까와는 다른 변화인데요. 어떻게 지형이 바뀌었을까요? 집을 세어봐야 되겠는데 얼핏 보기에는 흙집이 좀 커 보이는데요. 어디가 큰 자리인가요? 중앙에 이 단숨 오는 것도 들여다보는 게 좋나요? 여기 뚫고 들어가니까 뚫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는 작은 자리거든요. 아직 이게 못 살았다고 참 두 눈 안 나니까 끝까지 괴롭히네요. 두 눈이 아직도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 끝내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가 지금 선수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또 알뜰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콕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 자리를 백이 먼저 뒀네요. 백이 먼저 뒀어요. 그게 언제든지 젖혀있을 수는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젖혀있는 거는 좀 화변 쪽 폐가 있어서요. 네네. 따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젠간 따야 되니까. 네네. 두치고 받을 때 때리는 수. 거기 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볼모로 잡혔어요. 어디요? 중앙삼이요. 이쪽이 잘못하면 여기 콕 찌르는 순간에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찌르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여기는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선수하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하나 둘 그리고 이쪽도 또 선수하고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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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있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에 또 공방전이 재밌네요. 오우. 집의 형태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됐는데 이제 이걸 두겠다는 뜻은 이걸 몰고 이쪽을 이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정리죠 대충 세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36 뭐 흙이 조금 넉넉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좌변 쪽에 백이 쌈지 뜬 게 역시 그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좌상기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현설판단은 조은영 구단이 주로 하는 현설판단이에요 자신이 잘못 든 수가 별로 없다 아 옛날하고 바뀐 데가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은영 구단이 아니라고 또 하시면 또 제가 또 벌쯤해지는데 그래서 프로기사들이 사실은 형세를 판단하는 것보다 수순을 먼저 보죠 그렇죠 네 기본 수순을 봐서 잘못된 수가 뭐 아무래도 많은 쪽이 안 좋겠다고 판단을 하기도 해요 아 그쪽을 그냥 막아버리겠다는 거네요 그걸 역 끝내기 뒤집게 네 뭐 기분 좋은 곳입니다 이제 거의 뭐 끝이 났어요 100집은 60집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도물재도 좀 넉넉한 느낌이 풍성한 한가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다 해구직 저기 줘요 네 그쪽이 또 다 보이지 않는 흙의 집이죠 다 해 놓고 말이죠 아 저런 것도 그냥 뭐 남지 않았을 땐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시비거리 패 없애는 거죠 네 안 가는 선수가 뭐 아 그렇죠 네 뭐 안 가는 선수가 뭐 네 돌을 걷어내 네 좀 차이가 나죠 네 10집도 넘게 차이나 보여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바둑을 안 가는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승부판이었죠 그 귀중한 1승 네 아 부천 판타지아 아주 오랜만에 1승을 추가했어요 가뭄의 담비 자 흙으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안 가는 선수 안 가는 선수가 지금 그럴 거예요 알케인 두이 나는 할 수 있도록 네 네 우리 승리를 거머쥐었어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인천 재림고어는 오 그러게요 아픔이죠 네 아픔이에요 자 부천 판타지아가 인천 예림도어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뭐 일단 상위권을 위한 갈 길 바쁜 인천 예림도어가 발목이 잡혔어요 네 뭐 근데 부천 판타지아가 진짜 바둑두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승부라는 게 아름다운 게 아 그럼요 네 처져 있는 팀도 발목 잡기 네 발목 잡기라고 하면 상대 상위권 팀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승부의 멋 부천 판타지아가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노용화 선수가 으쌰에서 한번 승리를 거둬줬으면 또 더 올드팬들의 염원이 있는데 아 약간 거기는 미흡했고요 김일환 안관우 양투톱이 뭔가 부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예림도어 팀으로서는 선우옥 선수가 조금 아쉽게 됐어요 자 현재 팀 순위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국 결과는요 아 선우옥 선수와 손오공과 장비가 오늘은 패했어요 아 양탑 투톱이 날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부천 판타지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현재 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예림도어가 6승 4패 오늘 한 판을 지면서 개인 승수에서 물려서 3등으로 됐습니다 자 부천 판타지아는 1승을 더 추가를 했죠 네 탈골치에 희망을 했어요 전주 한옥마을을 추월할 수 있는 개인 승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12라운드 대진입니다 상주곡감대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인천 예림도어대 서울충암학원 이바둑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부천 판타지아가 또 한 번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아주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아직도 저 부천 판타지아는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대진이죠 서봉수 선수와 최기병 선수 재미있는 빅판이고요 백성호 선수와 강훈 선수 그리고 김기현 선수와 나종훈 선수 1, 2, 3, 9 모두 하나를 놓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최기병 선수가 좀 힘을 내주면 전주 한옥마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후반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또 마지막 4강의 티켓을 잡게 될지요 네 그리고 뭐 1, 2, 3등 그리고 과연 하위권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점입 가격인데요 네 시니어리그도 골인 지점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과연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모든 팀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 월화수 10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